어머 어쩜 좋아요 여기 포인트 고개가 뜨고 있다 큰일났다 지금 어저께 농암지랑 먼지를 가셨다가 여의치 않아 전화가 온거에요 다시 그래서 강으로 가보시겠대요 강은 태어나서 처음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어요 어쩜 좋아요 우리 전조사님 오늘 8월 1일 이렇게 카톡으로 온 내용을 찍어봅니다 전조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1박으로 이렇게 다소수를 했어요 이제 저수지 버리고 강으로 가야죠 오 좋습니다 이 강 포인트에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또 오 아름다운 밤 야경이야 처수했다고 어저께 또 연락이 오면서 아름다운 강가에서 이렇게 고기 마리수를 했습니다 오 이거 4차 된 것 같아 3차 중반 감사함을 전합니다 8월 1일 실시간 저항정보 군이 위천왕에 난리 났다 지금 저 어저께 출소하신 분 거의 90% 고기 다 잡았어요 오 군이 위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큰 고기 잡으려면 오시면 안 돼요 25에서 30 적당한 씨알이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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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